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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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! 올려! 어디로 올려야 돼? 텐션 올려. 꼼짝아. 올려! 가족, 가족분들 오십시오. 진짜 오셨어, 진짜 오셨어. 진짜 오셨어요? 진짜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지연이 스타트 좋은데? 네 분이세요?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오실게요, 이쪽으로. 어서 오세요. 방시당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두 분이세요? 이쪽으로 앉으세요. 기가 막히게 손님 오니까 발 안 아프다, 야. 희한한데? 기가 막히게 손님 오니까 발이 안 아파. 진짜로? 야, 그것도 진짜 팔자다. 어서 오세요. 두 분이세요? 여기 위로 앉으시죠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아니, 아니. 아이고, 애기 몇 개월 됐어요? 아니, 아빠 몇 개월 됐냐고. 앉으세요. 애기 의자 갖다 드릴까요? 네. 두 분이 형 진짜. 하나 둘. 이거는 이제 뭐 1위 기준에 짜장box번개국을 만들 수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